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야 하늘도 이쁘다 사온 상태로 사온 상태로 사온 상태로 사온 상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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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을 마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풀어서 그치? 한 번 더 먹어봐 지금 한 번 더 먹어봐 지금 이게 계속 먹으면 땡기는 맛이야 한 번 확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지? 어때? 딴 데보다 훨씬 나아 그 다음에 김치랑 먹어봐 여기 김치랑 먹어봐 참기름 약간 약간 너네 맛없어도 맛있다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아니 아니 나 밥이 잘라는데? 한 번 더 많이 자를 필요 없어 야 제육이 맛있어 야 제육이 맛있어 야 제육이 맛있기 무거울만하지? 할래 아리빼 어, 이렇게 잘 섞어서 먹을게요. 나중에 주문해서 먹자고, 하얀 시간을 먹자고, 하얀 시간을 보내고, 이럴 시간을 보도 안된다. 이렇게 나와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가능한 일을 들어서, 그냥 먹자고,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먹자고, 이렇게 먹자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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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좋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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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오늘 엄청 셔츠를 좀 더 풀어 치서 약간 뒤로 넘겨 너무 넘어가지고 샤넛 같고 고마워 날아가 분명히 고마워 고마워 간축 이로도 또 준 준 준 준 준 준 으 으 으 이예.. 3 2 또 belae 그리고 또 보다니깐 또 보다니깐 너무 dumm 또도는 탈락 그리스도요 그니깐 왜이렇게! 그냥 부인다 다가가여 진짜 웃음 더 깨달게 유니라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는? 커스터드 크림 커스터드 이거 시그니처 커피스 내꺼죠? 이게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아니야 이거 내꺼야 그럼 아메리카노 맛있다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나 커스터드요 아니야 나야 아니 나 커스터드 진짜야 나 나 진짜 아 나 진짜 나도 진짜 나 커스터드 나 커스터드 이것도 있어 나 커스터드 나 이거 반반씩 반반씩 이거 내꺼야 진짜 내꺼 내꺼거든요 아 아 나노먹는거 되지 아 아 으어 레오 나 오 아 옥가 이때 잡살이 좀 많았어. 너무 부르는 거 같아서. 이건 얘였는데? 아니야. 얘도 문화야? 얘 감자 아니야? 자, 얘도 한번 볼게. 이거 뿌리사랑 지가. 나 뿌리한 거 같아. 내가 잘 봤을 때. 생일 때리려고 했어. 그래서 얼굴이 없는 거야. 하나 둘. 재민이. 이렇게 가. 이것도 해볼까 봐. 다음번에 해먹고. 자, 수고하셨을 때, 다음은 바리새가 많은 행위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깐 저기 한번 가볼거지? 어디 갈거야? 가보자 그 때 민트 맛나고 좀 시원한 슬러시 같은데 하이디 말씀해주세요? 생민트와 우유 슬러시 어 근데 요거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럼 로마노랑 하이디로 드릴까요? 네 네 잘해 잘해 바닐라 액세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